코스피가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장중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리긴 했는데 빅테크 대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준 반면 원조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는 연일 횡보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상승장 흐름을 제대로 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는 15만 7천원, 41만 9천 5백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각각 7.37%, 0.94% 하락했지만 한 달간 상승분에 비하면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달 24일 11만 6천 5백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약 34.7% 올랐습니다. 이 기간 카카오는 시가총액 70조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순위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도 지난달 24일 35만 5천 5백원에서 약 18% 상승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37% 오른 8만 1,200원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1%대 이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의 국민주 삼성전자의 한 달간 주가는 8만 원 초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기간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와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7개월째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 1조 4,22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위 포스코 4,870원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횡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묶여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에 대해 상반기 주가 조정이 지속된 만큼 우려보단 긍정적인 면을 볼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카카오는 향후 플랫폼 확장 가능성이 크고 네이버의 경우 콘텐츠 기반 성장성 확보 여부가 네이버 주가의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